여자 배우신 스틸러 김신록씨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와 이렇게 실물로 뵙다니요. 네, 정면 한번 보시고 사진처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여기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도,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수상소감 여쭙게요. 새해 시작부터 이렇게 기분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되는 배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2024년 되게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맡으시는 캐릭터마다 굉장히 몰입을 하게 하고 그 매력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으세요. 김신록씨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아마 안전한 선택보다 조금 과감하게 연기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를 제가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전문입니다. 아, 좋습니다. 전문이시군요. 한번 과감하지만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왼쪽도.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시설실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